안녕하세요 라고 입니다 오늘은 제가 노란색 디저트를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사과 많은 타올라구이 있어요 정말 맛있다 소스가 잘 먹겠다 너무 맛있다. 아삭아삭. 아삭아삭. 맵다. 아삭아삭. 맵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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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. 한입에 먹을 수 있는 맛. 소금이 너무 맛있다. 고추장은 고추장. 고춧가루. 고추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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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우 맛있다. 매우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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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랍스터는 다ין다. 랍스터는 다진 먹다. 랍스터는 너무 맛있다. 랍스터는 좋은 식감이 너무 좋다. 맛있다. 랍스터는 너무 맛있다. 오징어는 고추냉이는 고추냉이를 좋아합니다. 고추냉이를 먹어야지. 한국의 고추와 식감이 정말 잘 어울린다. 마지막에 고추. 잘 어울린다. 고추를 만들었다. 고기를 바라본다. 바삭한 거. 바삭한 고기. 고기. 고기가 더 맛있다. 고기. 고기가 더 맛있다. 더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정말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노란색 디저트는 정말 달콤하고 아름다운 음식이었습니다. 정말 잘 먹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코멘트를 남겨주세요.